겨우 정말 여기에서 그 민스크가 없었다면 참 고생했을 것 같아 이 드로우시티에서 그 민스크가 없었다면 썬드가 나서긴 했겠죠 썬드가 나서긴 했어도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데 애들 마법 조항력이 너무 높아서 나처럼 마법을 좋아해서 마법 스펙 테스터로 많이 구성을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든데 하긴 그건 그런데 나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 주인공은 구경하는 사람이야 저작업만 하구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솔로워페이 만약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도시로 먼저 들어가시오 그럼 물론이요 순찰 내장의 헬멧 이제 애들이 순찰하러 올텐데 발작업 소리가 들리죠 발작업 소리가 들리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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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들 많다 예스 드로우 오드 골버 드탄 리안 다 서그랜 오드 오스테라 도로우 드로우다 안녕하시오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알 수가 있겠군 만나서 반갑소 어두운 자들 우리는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와야겠소 우리처럼 평화를 존중하겠소 우리처럼 평화를 존중하겠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뚱땅뚱뚱하러 왔는데 뚱땅뚱뚱하기가 싫어가지고 헬멧을 좀 줘 근데 얘네들이 딥 딥 뭐지 뭐지 딥 딥노움인가 뭐 그래가지고 네버인터에서 그 종족 성향을 보면 네버인터였나 뭐였나 저 종족 성향을 보면 딥노 딥노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향은 되게 온순하고 순진한 그니까 소박 그 소심한 애들인가 봐요 언더다크애들이 다 좋은거 같애 능력들이 지하에 사는 애들이 악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력해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악의 세력이 더 강력해 하지만 특정한 인물은 인물들 특히나 이제 세계를 좌지 우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착한 애들이죠 엘민스터도 그렇고 켈빈? 뭐 걔도 그런거 같구요 아까 여기 그 사오확인시트에서 다섯명의 영웅들을 보면 다 착한 성향을 다 갖고있는 애들 같애 어 얘네들은 좀 어 언더다크에 있는 생물들은 다 성향이 막 뭐야 그거잖아 혼돈 아기잖아 나쁜 놈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싸우고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어 그리고 양육 약 육 강 식 이 룰을 따라서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음 기본 점점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전자가 강해져서 애들이 어 천성적으로 강해진거 아닐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여관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완료로 하러 가자 아 아 돌아왔군 스비 스비프 스비프 네플린이 헬멧과 함께 말이야 좋았어 우리가 말한대로 노움들이 데몬께 곡물을 받질려 고 앞다투어 달려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우 28000점 괜찮네요 뭐 많다고는 못하지만 적다고도 못하겠네 이 게임을 정말 발더스케이트를 무쌍으로 즐기고 싶으면 그냥 예 그냥 캔사이하면 되는거 같애 워낙 마법 주문서나 아이템이 많기때문에 아 주문하니까 물약이 많기때문에 그 주문서래 네 그건 너무 늦고 그냥 캔사이로만 해도 예 뭐 그 뭐 그거 안 깔았다면 뭐 강력해지는 적들이 강력해지는 모드 같은거 안 깔았다면 혼자서 이렇게 싹싹싹싹싹 잘하고 다녀요 잘하고 다닐거 같애요 캔사가 정말 좋은 캐릭터라 어 어 자기 방에서 보지했는데 저장하만 하구요 여기서 또 어 이게 19금인데 이게 말을 가려야되나 아 내 기분이 좋아진 것이 너에게는 행운이던 남자 내 기분 잔환으로 너를 고문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바보 같애니 너를 육체적으로 원했다면 먼저 너를 발가벗긴 다음 이미 땀을 흘리게 했겠지 아니 난 다른 일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나와 솔라이프 인간의 관계를 알고 있지? 응? 날 그렇게 멍하니 바라볼 필요 없어 우리가 적대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어 그 놈의 건방진 태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 음 음 쏘라이프 인간을 죽이라는데 어 보상은? 아 정말 진짜 아 정말 진짜 드로우시티의 모든 드로우들을 그냥 민스크한테 던져주고 싶어 민스크가 부한테 던져주고 열심히 때리라고 하고 싶어 너를 내가 퀘스트만 끝나봐라 아주 그냥 어 피와 피 피와 피망 또 쓰읍 그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선택관이 오는 것 같군 알겠어 이모님 걱정하지마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고 음 최고의 명대상 그게 뭐지? 흫 야 이거 정말 오래간다 마법 마법 어 마법으로부터 마법 에너지로부터 부 라는 버프 정말 오래가네요 음 음 남성 여긴가? 맞네요 저장하면 더하구요 밸드린 여기서 뭐하는거요 데모들이 벌써 우리에게 다음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지 안그러소 나는 휴식을 취해야겠소 미안하오 쏘라페인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당신을 죽여야겠소 피에드가 당신을 죽이라고 나를 보내지만 쏘라페인 나는 그러지 않을거요 과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펜타클로드 펜타클로드 게스틱 쭛 나는 파이륶에서 파이르에게 당신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피와 피의 망도가 필요하여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겠소? verb 일단 얘는 도망가 도시에서 도망가야죠 내가 어 죽인걸로 쳐야되니까 야 근데 저거 캐릭터 되게 맘에 든다 한손에는 검 한손에는 조그만한 방패 물론 뭐 조그만한 방패 캐릭터가 조그만해서 조그만하지만 자 집을 뒤질시간이에요 아이템이 있나 없나 한번 뒤져보죠 네 13골드를 얻었어요 14골드를 얻었어요 20골드를 얻었어요 네 총 20골드가 있군요 거지구나 너도 20골드면 여관에서 하룻밤도 못잘텐데 여기 여관이 하룻밤에 30골드거든요 하지만 쟤는 어차피 도시를 떠날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피와피망도 우와 대박이다 야 야 이것만 쓰면 이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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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75%면은 근데 저거를 그러게요 오래간만이네요 뭐가 있었어요 그거 지상에 나가면 없어지잖아 음 일단 피와피망도 이 애를 줘야되나 아 그 피와피망도를 가져갔군요 벨드린 그는 솔로앞에 있는 죽었겠지 그렇지 좋아 물론 그는 그는 죽었군 아 3만 자입니다 나쁜표를 하네요 모든사랑은 바보같은거야 설마 파일은 얘 솔로앞을 좋아했던거 아니야? 먼저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 벨드린 아 너는 너는 정말로 쓸모가 많아 벨드린 너는 강하고 힘센 남성이야 나와 동참할 같이 동참할 같이가 있어 잠깐 동안 여기 남아서 나를 즐겁게 하라 이리와 음하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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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에어리가 있단 말이야 나는 할수없소 저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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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흐읍 흐히 흥 흐흛 흐흐흐흐흥 흫흐흐흫흫흐흐흐흫흑 ihm z 아 근데 에어리가 에어리가 너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 에어리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럼 연애 깨질 거야 아마 그러면 안 돼요 저거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연애 이벤트 로맨스를 끝까지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연애 로맨스를 끝까지 봐야지 이거 하면 끝나 에어리랑이 끝까지 해온게 나는 할 수 없어 파... 어 내가 말한 대로이기 때문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고전하니 이거 하면 되나?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이요? 어... 어 내 이거 얘를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신전으로 가서 아미네스 데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늦지 말도록 벨드린 그래 그래 추천님 어서 오세요 지적 지적 그녀의 방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음... 내 말은... 그녀에게서 확실히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 정말 안심이 되는군요 슬슬 우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그녀에게서ida 잠시만 반갑습니다 음.. 신전으로 오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제 어느정도 인정받았으니까 그.. 아 여기 아닌데 저 노예들 살 수 있지 않나? 이 노예들을 내가 어느정도 지위에 울면 어.. 사서 아직도 안되네요 사서 해방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어.. 그 지위를.. 아 맞다 나 레벨 5했구나 자 민스크 16레벨 이러면은 타코가 17레벨 되면서 1감소 1바퀴 감소가 안되는구나 야.. 야 민스크 너 완전히 내성골림이 너 왜그러냐 야 내성골림 정말 좋네 민스크 나는 이거밖에 안되는데 얘도 이거밖에 안되는데 민스크 내성골림이 왜이러지? 머리도 나쁜게 내성골림이 겁나게 좋네 뭐 레인저의 그.. 그건가? 다른애들은 마이너스는 커녕 5 이하도 별로 없는데 민스크는 마이너스야 혼자 다 마이너스야 우와.. 짱인데? 음.. 난 넌 뭐.. 뭐 레벨업 한거야? 클래익 레벨업 한거 같은데요? 오! 프리스타고 매지 다 레벨업 했네요 2,3,4 타코 2감소 했어 명중률이 2 좋아졌네요 일단 민스크부터 4레벨 혹시? 아니 4레벨 안되군요 마법이 늘어나지 않았네 음.. 한 번 더 해 에이드를 좀 배울까? 레벨당 1라운드면 1턴 정도는 버틴다는건데 에이드 2개만 더 해보죠 음.. 상현문체 지금 여기 다 필요가 없어 이게 치료로 바꾸고 레벨이 13이니까 아직 스켈렉톤 워리어를 못쓰는군요 스켈렉톤 워리어를 쓸 줄 알아야되는데 음.. 본돈의 명령 대기회 대기회 메중미사일 하나 더 메모리 해제하구요 어.. 투명화 해제가 투명체 탐지를 갖고있는 애가 없나? 너 투명체 탐지하나 해라 잠깐만 야 여기 투명체 탐지 있지않나? 3레벨에 있구나 음.. 투명체 탐지하지 말고 그러면 간 URL 좋아야 얘도 이제 위기대비를 하나 아.. 빨리 7레벨을 쓸.. 쓴 애가 나와야되는데 얘밖에 7레벨을 지금 못쓰 오케, 빨리와 자, 잠깐만 하구요 자, 신전에 가죠 저기, 또 뭐 다른 애 있나? 없네 신전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팔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훔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벨드린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 내가 기억하기로, 저, 저, 그 사진 있죠? 보면 저, 포트레이트가 얘네들 다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생겼네 EIDK가 저거 다 추가해주나봐요 저, 포트레이트를 저, 포트레이트 반 드로우, 반 거미 드로우는 아, 드라이더들은 어떻게 생긴거야? 드로우와 거미가, 어 이렇게 퐁짝해가지고 나오는건가? 이웃 종족이 필요, 피가 필요해 아, 저주로 인해서 드라이더가 되는거구나 아, 저주로 인해서 드라이더가 되는거구나 그, 뭐라고 해야지? 사, 그 드로우 사회는 이런데서 어떻게 사냐 얘네들이, 어, 어려, 어렸을 때 어린 드로우는 그러고 보니까 한번도 본 적이 없네 어린 드로우 드로우들은 도대체 어떻게 크는거지? 그래도 어린애들을 보호해줘야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크지 성인으로 저런식이라면은 어린애들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다 죽일 기세야 음 음 가기전에 아직 상, 상점 이용 못하네? 제가 상, 상임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왔다갔다 그러면서 누가 있나 좀 보자 다 경비구야 집행, 얜 뭐하는거구나 저거는 저거가 조금마가 저거는 안전한 다행이다 도대체 지금 도대체 도대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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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경비병이라고 하는거 보니깐 저기에 알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잠이 피어온 이유는 저 알을 훔쳐내기 위해서 온건데 자 세가지를 세개중 뭐 하나를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만 가져가도 되지만 세가지를 다 가져가도록 하죠 그래야지 재밌잖아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구요 이제 마을을 조금 돌아볼까 어 이 탑도 한번 들어가보구요 방어로 막혀있다 방어로 막혀있다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갔었는데 아직 못 들어가나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최근에 당신들의 힘에 대해 들어보았어 내가 제기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 누구요 나는 비싸라 하며 이 도시에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자요 비록 당신이 온지 얼마 안되서 내 이름을 듣진 못했지만 상관없어 당신이 마법적으로 성비가 잘 되어있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난 당신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법 아이템을 살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오 이 황금밧줄이 보이나 이건 상당한 힘의 유물이지만 당신에게 팔겠소 많은 내 물건이 관심사라면 말입니다 이 밧줄의 능력이 뭐지 자 자 이 금칠이 되어있는 밧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할 수 있는 일과 밧줄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지요 당신 이해하려면 자 약간의 설명이 비싸게 됐군요 이런 어 홈쇼핑 같은거 일단 이 물건의 신뢰도를 증명하자면 이 밧줄의 악명 높은 자렉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훔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겠죠 제가 처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른다고? 음 수상하곤 수상해 난 당신 난 모든 드로우들이 자렉사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관없어 자 당신은 그저 아주 많은 마법 아이템을 소유한다고만 알아두십시오 강력한 리치이래요 어어 아니 좀 깎아줄 수는 없나? 야, 야, 1000골드에서 500골드를 깎아줘? 이러면 어떨까? 내가 바주를 가져가는 대신에 당신을 죽이지 않기로 한 것만이야 그러면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군 이게 내가 돈을 돈처럼 황금감처럼 보는 사람이라 넌 나의 전설을 모를 거야 거지한테도 동정을 거지한테도 동정을 받아본 이 나의 전설을 모를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피카소님 500골드 500골드 솔직히 지금의 나로서는 네, 별거 아니죠 빨리 모여라 우리는 리치를 잡아야 된다 자렉셀이라고 하는 리치를 자, 그 밧줄은 방어를 무력화시켰다 들어가도 좋다 자, 리치죠 음, 리치야 음... 리치인데 일단 리치니까 어, 정신방어와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정신방어 아니, 어... 내가 몸빵을 해야 되니까 난 죽음의 호로부터 보호를 치고요 저희도 하면 에어리가 나한테 정신방어를 걸어주고요 여신님 어서오세요 여신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에드윈이 에드윈이 아, 에드윈 말고 어... 이모엔디가 어... 개선된 가속을 못거냐, 왜? 아, 얘 개선된 가속이 없네 넌 진실의 시야를 쓰도록 해 그리고 개선된 가속 그럼 누가 걸어? 어, 내가 내가 개선된 가속 그러면 안되고 그래 에드윈이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걸어주고요 너는... 너는... 어... 귀여우는 파멸을 쓰도록 해 아, 난 얘한테 쓰면 안되는데 아군 잠깐만 이 귀여우는 파멸이 아군한테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곤충 소환하는 게 특이한 게 소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타겟팅이 된 애는 타겟팅이 된 애는 타겟팅 주문으로 반사를 시킬 수가 있던데 타겟팅이 아니라 이것처럼 퍼져나가는 거는 누군가 다른 애 반사가 없는 애를 타겟팅을 하면 그 옆에는 그냥 퍼져나가 반사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한테 써보자 나한테 한번 써보자 나한테 이렇게 쓰면 나는... 가까이 가서 아, 가까이 가는 게 난 죽음으로부터 고려해야죠 자, 이렇게 하고 나의 터널을 마치겠어 흠 더 많은 살던 애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가 무슨 아 그 뒤틀린 매듭을 갖고 있군 그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 멍청아 아 오, 그냥 되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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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성공이고 이게 잘될 줄은 몰랐는데 이 물건들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악이 있어라 말이오 항상 일만 생각하는 직업 나,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 나,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 흠 사령관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끼 포켄플레인이 뭐, 그니까 간단한 다른 차원 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뭐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무슨 해골처럼 생긴데? 드론 일단 보상을 보셔 어 얘도 내 정체를 알고있네 아니 도대체 변신을 어떻게 시켜준거야 그 아달론은 안달론? 아달론인가 안달론인가 다 알고있어 어떡해 그냥 대충 시켜준네 변신을 완벽하게 좀 시켜줘야지 어 다시 들어가야되는데 아까 거기 그대로 있으려나 어 이러면 안되는데 타런트님 어서오세요 흠 일단 되는거 알았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이걸 쓰구요 나한테 쓰구요 나는 지금 버프가 걸렸죠 너를 때려 왜요? 왜왜왜 내가 뭘 어쨌길래 라이팅 스트라이크 이거 한지 그렇게 오래 안됐어요 일단 시작한 게임은 게임은 끝을 봐야죠 음 시작을 했으면 일단 5레벨 리아의 주문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을 때라 뭐 할게 없네 대게 하인이라도 하나 쓰구요 이거 한 50시간 정도 된거같은데 50시간 50 50시간 정도 된거 같아요 한달이 넘었다고요 이거한지? 아 아 아니요 흐 흐 그러니까 안됐어 흐 흐 흐 어 넌 뭐하냐 할게 없다 언데드 조종이라도 되려나 흐 나는 나는 망명의 검으로 쳐 쳐도 되긴 하는데 일단 나는 그 그 그 분신을 쓰죠 흑 흑 흑 흑 흑 40일 넘었는데 40일 전에 내가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흑 흑 40일 전에 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처음 게임 올리기 시작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로 만들고 흑 흑 흑 흑 아이고 큰일났네 어 돌파를 쓰죠 주문방패로 지금 보호되고있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오 썬드한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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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이거 한지 2주도 안됐어요 흑 흑 흑 흑 안돼 기절 공포 죽음을 쓰면 안되는데 오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다행이다 오케이 없애고요 그리고 마비 없애고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마비 없애 흑 흑 흑 흑 야 너 태양광선 한방 쏘고 흑 흑 흑 흑 오케이 야 너 가짜새벽도 써 가짜새벽 가짜 가 가짜새벽 너 없냐? 너 가짜새벽 있지 않았냐? 아 아 안했구나 가짜새벽을 어 어 어 때려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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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때려 그래 때려 때려 죽었다 야 역시 민스크야 민스크가 다 줬어 민스크 15 민스크 16 민스크 41 민스크 아니면 도대체 어 여기를 어떻게 깨트 깰지 잠깐만 마비 어 어 어디 갔지? 마비 해제? 이동불로 가야지 아 너 그냥 있어라 제1 아트 와드스톤 밀치에 치아 음 이거 일단 네가 다 갖고 있고 위저드 아닌 반짝이 가루 반짝이 가루 반짝이 가루 는 없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그쵸? 니가 없어 어 어 한 개만큼 배웠대요 그렇다는 거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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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 위저드아이 있냐? 위저드아이 없지? 아 얘는 안되는구나 아 얘는 기절이군 아 너 기절 빨리 좀 풀어봐 기절아 풀려라 얍 디스펠이 안되려나? 개불 니치가 건거니까 디스펠이 하기는 정말 힘들겠죠 아 저거 마비즈 아까 내가 썼는데 하다가 캐스팅 끊겼나봐 음 저 저 동안 어 피나 좀 채우고 있죠 저 풀릴 동안 풀렸네 쓰 아이 피 채우려고 소환하니까 풀리고 있어 쓰 일단 한 방 때려주고요 한 방 채워주고 넣어도 관자리 가루 없지? 오케이 음 얘도 한 개수만큼 배웠다네 아유 저놈의 낮은 지능 먹고요 오케이 2레벨의 쓸모없는 사학탐지를 삭제하고 이걸 배우겠어요 아유 GTA5만 풀스를 질렀다고요 GTA5가 그렇게나 재밌어요? 저는 안해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뒤져보죠 뒤적뒤져 남의 물품 나의 물품 나의 물품 나의 물품 잘 나가는 주인공 잘나가는 주인공 자잠한번 하구요 아 얘가 아닌데? 자 함정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이런 데에 있는 함정은 난 한방에 애들을 죽이는게 많아서 조심조심해야돼요 이거봐 이거봐 함정 있을줄 알았어 이게 아 여기도 함정 있었잖아 근데 난 내성골림에 성공을 했어요 마법 저항력인가? 함정이 작동됐는데 바이퍼하머 어 독과 마법에 대한 내성골림이 페널티잖아 뭐야 이거 오 제한된 소원? 어 야 잠깐만 나 저기 안뒤졌는데? 그리고 지금 당신은 보석을 가지고 다시 와셨군요 정말로 내로 당신은 내 거미를 거미를 저버리지 않았 아니 거미가 아니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소 그 보석들은 가져가겠소 고맙소 아 아름답지 그렇지 않소 제일라트는 천년동안 그 아름다운 것들을 몰래 숨겨왔던 것 같군 빛야 저것들 시장의 값이 얼마나 받을 것 같나 상당히 많겠지요 사령관님 대가에 상관없이 제일라트 가문에 복수하려는 귀족들이 적지 않지요 사실이요 우리가 급료를 지불 받았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데모님의 얼굴을 얼굴을 좀 보고싶은데 말이야 너 거기서 임마 넌 또 날 또 속였어 아우 넌 죽어 넌 넌 넌 못참겠다 여기 아무도 없지 이 마을에서 죽이면은 애들이 그 적대가 되지만 여기서 널 죽이면 아무도 모를거야 여긴 포켄플레인이잖아 어 어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내 놈을 죽이겠다 드로 그리고 아무것도 나를 막지는 못할거야 죽어야만 아이고 더이상 참치않겠다 어 더이상 참치않고 안고 아 드로우들이라 마법이 안통하였어 야 야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에게 걸어주고 어 나머지는 할일이 없으니까 어 나머지는 할일이 없잖아 아이 니가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개선된 가속을 나는 어 나는 할게 없잖아 나는 구경을 하겠어 자 민스크 고고 민스크만 믿는다 오 오오 아비달결 옴 scores bragged 이브가 demon 예 boxes 흐압 썰무 아까 불을 음 idy 아 8 앙 킁킨 스톤스킨, 마법 면역 그리고 마법 마법의 피에 의해 보호되면 아 그러네 마법의 피네 자 마법의 피면은 마법의 피가 3무기까지 무시였나? 3까지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막아준다라 너 살에 4무기가 없지? 4무기가 없죠 어어어어 잠깐만 이거 마법무기 이거는 이것도 빤 플러스 3무기까지네 그럼 어쩌지? 저걸 벗겨내야 되는데 난 지금 돌파를 썼구요 난 지금 돌파를 썼지 에드위나 에드위나 너 돌파있니? 아 에드위나 에드위나 너 돌파가 있구나 에드위나 에드위나 다행이다 너도 돌파를 써 어 좀 더 빨리 쓰기 위해서 베크나 로브를 입히고 싶은데 전투중이라 베크나 로브가 못입겠지? 자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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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가 아주 그냥 16 15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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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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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억 어어억 어어억 어억 안돼에에에에에에 저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잠깐 기다려봐 저거 회수해야되는데 회수해야되는데 아이템 회수해야되는데 아아하 네로야 네로야 야 주인공아 너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 좀 주워 먹지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아 여기도 뭐 마법이 있네요 스포크도 없었네 음 일단 뭐 이건 없구나 다 있구요 제한된 소원 이제는 없지 제한된 소원 지금 쓸 수 있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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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러면 휘가려는데 어디서 오세요 이러면 인사이트 포션 인사이트 어딨어 어질리티 인사이트 아 어질리티 아 예 알겠습니다 제스님 어 어질리티가 어딨지 어 어질리티가 어딨지 아 어질리티 인사이트가 어딨지 인사이트가 몇 병 있을텐데 만은 없고 그래도 몇 병은 있는데 아 여깄다 여섯 병 있네요 자 아 이제 7레벨 야아 드디어 대한된 대한된 거시기를 쓸 수가 있어요 아 그 거시기가 그 거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자자자자자 아 명중됐을때에 얘도 명중됐을때 없네 얘도 명중됐을때가 없구요 자 가서 좀 쉬도록 하죠 저걸 쓰기 위해서 치워야돼 치워줘야지 저 제한된 소원을 쓸 수가 있어요 굉장한 소원이에요 제한되어있지만 저게 그 그 내가 알기로 그 그 어떤 소원이든 빌 수 있는 저게 진정 던전마스터와 그니까 던전마스터와 그 플레이어가 말을 정말 잘해야되는 부분 아닌가 저건 굴림같은게 없을텐데 이 소원이나 이게 제한된 소원은 지혜가 낮으면 저게 테이 테이블 RPG로 들어갈때 뭐야 이건 알겠습니다 기다려봐 일단 자고 이 야 드디어 7 7 클래스를 쓸 수가 있어서 예 제한된 소원을 쓰네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쓰고 싶다 빨리 가서 주무시자 우리 어 나 지금 그거 그거때문에 그게 어떤 아이템인가 좀 볼려고 그게 뭐 추가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30골드나 너무 비싸 어 한번만 더 쓰세요 뭐야 누구랑 싸우는거야 왜 전투음악이 좋아요 자 저장한번 하구요 자 인사이트 포션 하나 먹고 그러면 지혜가 18이 되죠 자 제한된 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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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요 이긴가 유일하게 방어구 중에 들수있누게 버클러만 하거든요 인피니트 메모리즈 이거랑 피에리 버클러 두개 그 다음에 이글보호 아 근데 이글보호를 공격 횟수 3을 버리고 힘 어 어.. 이거를 넣어주면 얘가 힘 19로 맞춰지니까 얘도 데미지가 아마.. 꽤 될텐데 타코 1밖에 안되서 이거는 대신 이거는 숏보긴 한데 이게 롱북으로 되어있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보죠 어.. 타코 명중률이 9 명중률은 숫자가 적어질수록 좋은거거든요 명중률이 8 대신 데미지가 높게 들어가겠죠 자이언트 힝거드를 갖추고 있으면 일단 지금 필요없고요 일단 돈이 모이는대로 저걸 사야겠네요 인피니트 메모라이즈를 일단 살까.. 어? 그.. 그럴까.. 어? 인피니트 메모라이즈는 얘가 지금 쌍을 끼고 있고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는건데 예.. 예.. 얘가 인피니트 메모라이즈 하나 끼면 될 것 같애 이모에니 그러면.. 그 활은 힘 보너스가 최강이야 더이상 할말이 없죠 어..잠깐만 어..하나 더하죠 뭐냐면 어.. 그 경험 어드벤처를 즐기고 싶다 인사이트 포션 하나 더 많이 빌 수 있는게 아닐텐데 아 이거 두개 메모라이즈를 할거 두개 메모라이즈를 할거 제가 명중됐을때 제가 명중됐을때 허상분신 나도 명중됐을때 허상붕신 격이 제일 좋은거 같애요 내가 왔을때 그냥 위기대비 주문은 어.. 허상분신이 가장 좋은 주문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먹구요 먹쇼 네 그렇죠 한 번많은 가능한 소원 어 최고의 모험을 하고 싶다 당신이 주문을 시전하고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언가 당신 발에 부딪히자 당신은 아래를 바라보았다 안에는 쪽지가 든 채 코르크 마개로 봉인해진 유리왕을 발견하고 당신은 놀랐다 당신은 마개를 빼고 병속에 쪽지를 손에 넣었다 그렇다 손에 넣었다 비토리오 이 알콜 중독자 같은 녀석 내게 공을 돌려주지 않으면 리아 타빈 용병대의 분노를 맞닥뜨리게 될 거다 내놈을 돌려줄 때까지 우린 델로저 여관에서 있겠다 이 멍청아 퀘스트가 생겼어요 어 유용한 퀘스트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겼어요 어 이걸 이거 바꾸고 자 이제 필요없어요 이것도 내가 모드로 추가한 마법인데 써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 마법을 쓰면 어 자기가 가봤던 대로 그냥 이동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하는 거야 메스 텔레포트처럼 그냥 거리를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역을 이동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좋으려나 자 집단 투명화를 쓰자 난 빠른 이동을 위해서 에듀윈이 저걸 그 배워야 되는데 마처 스킵에 마처 스킵에 가서 빨리 그걸 사야되는데 텔레포트 메스 텔레포트를 에듀윈이 써야지 여기MB 이게 얘가 그게 너무 느려 지금 느리느리 해가지구 항상 맨 뒤에 뒤쳐져 있죠 다음 곳도 들어가 보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랑 여기랑 리치의 치아는 모든 마법 결계를 약화시켰다 리치의 치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순순하게 순순히 아이템을 줄 리가 없지 순순하게 아이템을 주는데 어쩐 일이야 순순하게 아이템을 주네 아니 이런 착한 일이 오 게다가 아이템이 순조롭지가 않아 아 순조롭지가 아니라 심상치가 않아 오 이거 굉장히 비싼 보석들만 모아놨고요 로그스톤 왕의 눈물의 보석 이거 정말 비싸거든요 진주도 꽤 플러스 마법 아이템 일단 이거 넣어놓고 어 어리깡대의 어리석음 저주받던 아이템이네요 이거 오 힘의 마이너스의 페널티야 힘의 마이너스의 페널티지만 정확력이 엄청 좋네요 하지만 쓸 애가 없어요 소스도데이 투웬티소스도데이 다 팔아버릴거고 적응 얼소금에 봤지 야 누맨템이야 스피어 3 프로스트 거시기 어째고저쩌고 프로스트있나 있냐 음 음.. 프로스트 있는 애가 없네요? 잠깐만 천사 너 이거 버리고 나한테 주고 야야 뭘 있어 어 너 이걸 이걸로 바꿔와 좋아요 그리고 매직미사일 갖고 있는 애가 정기 이것도 넣고 어딨냐 어 어디다 놨지 어 니가 쓰고 음 반전의 루비색 광선 이거는 7레벨 있죠 키코페인드도 얘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굉장히 많은 걸 얻었네요 저 잠깐만 더 하구요 자 여기도 한번 가보죠 야야야 왜 왜 못가 아니 아니 거기가 거기잖아 또 갈 데 없나 하나 둘 셋 저 와드스톤 어디다 쓰는거지 저 와드스톤 어디다 쓰는거지 저 와드스톤 어디다 쓰는거 같은데 네 일단 저장하구요 음 자 고우나 다우루 고우나다우루의 프리스트 고우나다우루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RO 순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네 ㅋ 아, 무슨... 젤리, 젤리들의 파티도 아니고 쟤넨 어떡하지? 쟤넨들은 마법조항 있어가지고 마법으로 안 맞는데? 하지만 느리죠 어.. 음.. 활도 안 맞아요 활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유일한건 근처에 가서 칼로 쓱싹쓱싹해야 되는데 어.. 쟤네들이 감속을 벌죠? 대바도 봉인 웬만해서 하시죠 일단은 소화물을 좀 대개하인 대개하인을 불러내고요 대개하인이 던전엔.. 아 던전엔 드래곤에 그.. 드래곤나자에 나오잖아 대개하인 할게 없네 정말 할게 없네 자 얘는 얘가 가까이 가서 쏠야될거 같애 쏠야될거 같애 야 근데 너 활하고 공격할수가 똑같냐? 이해가 안가네? 왜 활하고 양손검하고 공격할수가 똑같지? 이상하단 말이야 롱보로 안치나? 이글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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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보로 칠텐데? 이거 롱보로 얘 해도 똑같을걸? 그치? 그쵸? 기본이 2회죠? 그.. 이거 공격의수가 3.5인데 양손검도 3.5야 양손검도 3.5야 양손검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겟어요 앗철이 때문에 그런가? 우스래 부르기에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쯧쯧 뭐 어쨌든 음 자, 검 들고 이렇게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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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민스크, 민스크 때려! 노 노 노 음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을 하면 안되겠죠? 민스크 때문에? 어 야 소원 오거다! 유 미 크러쉬! 고고고! 야아 민스크 잘 때리다! 민스크 아주 다 다 다 잡고 있어요 데게야인도 굉장히 잘 싸우네 오, 데게야인 잘 싸우네 민스크의 무쌍인데? 앗 아, 민스크 강력해요 유 유 I will do my best 민스 앤드 부우 스탠드 앤드레딧 공격 횟수 7이에요 양손검인데 어 양손검이 아니네 양손검인데도 공격 횟수가 7이에요 양손검인데 그니까 양손검이 이상하다는거야 지금 이거는 4고 4 정상이죠 7이야 활은 3.5가 정상인데 양손검이 원래 2.5가 되었는데 3.5로 늘었어 뭐 때문인진 몰라도 어 뭐 아이템에 공격 공격을 빌려주면 됐나? 일단 여기 야 나는 루스의 질 행하였으니 하루 더 목숨을 연장한 셈이다 살아있는 것의 축복이니라 상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쟤는 거의 방강제적 아 잠깐만 이제 노예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노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요? 벌써 얼마면 되겠소 모두 사겠소 모두 사겠소 무장을 한 채로 자 2천 골드 루스의 질 행하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꼬마에도 있고 꼬마에 두명이 남자의 한명 여자의 한명 귀족하나 어 여성하나 남성하나 어 아줌마하나 어 그리고 얘는 얘는 놈인가? 하플링하나인가? 노예 리더 그러니 당신이 당신이 우리의 새 소유주로군요 알겠소 우리가 뭘 해야하는거야 더러고 당신이 뭘 하든 신경쓰지 않겠소 가다 기다리다 죽든지 하시오 당신은 풀어주라고 하는거요 푸푸풀어준다고? 뭐라고? 뭐라는거요? 풀어준다고? 왜 당신이 그러는거요? 풀어준다고? 자 경험치를 얻었죠 자 대소년을 얻어보세요 한번 저장한번 하구요 드덱 드레든언니 저랑 뭔가 통하는게 있군요 예 드레든언니 저랑 뭔가 통하는게 있어요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 자식들 나를 여태까지 대여한것만으로도 예 참을수가 없는데 경험싯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너들 내가 풀려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줄게 내가 그냥 여기 빼고 저기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줄게 어 어 잠깐만 이거 말고 이제 어 기타 퀘스트는 없는거 같은데요 어 일단 자 가죠 그 여기서 이제 준비를 잘 해야되요 추천받냐 왜요? 오늘은 좀 바쁘신가보네 자 저장한번 하구요 동쪽동굴 남쪽동굴 세군데가 있는데 가는 데가 여기 여기 가는 데가 한군데 더 있지 않나 여기였나 저기였나 여기 아닌가 쿠어토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 여긴가 아 여기 못가요 어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네요 여기인거 같은데 자 일단 다와라 아 이 그 얘만 순간이동 스펠을 쓸 수 있었으면 바로 갈텐데 자 여기서 어디가 어디를 먼저 갈까 알아맞춰보세요 를 해야겠죠 얘 오다가 말하다 자 잠깐만 하구요 빨리와라 자 자 위아래 위아래 어디를 먼저 갈까요 알아맞춰 보세요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이 말하신다 여기서부터 가야겠네요 여기가 뭐였지 여기서부터 가야겠네요 여기가 뭐였지 저장 다시한번 하구요 저장을 너무 자주하는거 아니냐구요 이게 들어가기 마음이 여기가 어려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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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